예 안녕하십니까 소망학 개론 담당 김경덕 입니다 자 내년 이제 내년 봄쯤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소망학 개론 소방학 즉 시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전반적으로 어 커리를 보기 앞서서 자 작년 이제 올해랑 작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실 작년 문제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 그 난이도를 말씀드린다면 흔히 말하는 이제 2000년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본다면 21년 22년 자 올해 23년이죠 자 내년 24년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20년을 기준으로 21년이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아 이때 수험생들도 말을 했죠 아 너무 어려웠다고 그죠 그래서 뭐 2022년도 되면은 그나마 난이도가 비슷하거나 뭐 낮추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난이도가 국가직으로 변경되면서 엄청 높아졌습니다 이제 많이 멘붕이 왔죠 사실 흔히 많은 킬러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사실은 이제 25문항 되면서 난이도가 그래도 좀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난이도가 상당히 좀 내려왔습니다 2022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4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기존 난이도대로 갈 것이냐 더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다만 좀 더 우상량으로 올라갈 것이냐 지금 예측은 사실은 이쪽으로 좀 보는 게 더 맞을 거로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본다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가장 극강이었죠 난이도가 아마 그걸 비교해 봤을 때 올해는 약간 좀 난이도가 낮아졌다 내년에는 아마 올해 난이도보단 더 낮아지지 않을 거고 좀 올라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올해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보면 사실 22년도에서 22년도 20문항일 때는 소방조직 및 역사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빼고 문제가 20문항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 연소론, 화재론, 소방시설, 소방약재, 위유물까지를 우리는 보통 소방공학 쪽으로 많이 넣습니다 자 25문제로 늘어나더라도 벌써 소방공학 쪽 문제를 보시면 벌써 몇 문제입니까? 21문제에 해당하죠 그죠? 무슨 말이냐고 우리들이 힘을 줘야 될 때와 뺄 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힘을 줘야 될 때는 소방공학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재난관리는 항상 매년 두 문제씩 나오는 파트고요 버리면 안 되겠지만 화재조사 매년 나옵니다 조직 및 역사가 작년에 안 나왔고 올해 이제 25문제로 많아지면서 두 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이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학 쪽에서 거의 문제가 80% 이상이 되지 않을까 보통 다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공학 쪽에 좀 더 많이 비중을 두자 그래서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본 반을 항상 우선시하면서 사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시생들도 계시겠죠 제시생들 같은 경우에도 나는 다 아는데 이거보다는 계속 반복을 통해서 기본을 정확하게 다잡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을 명심하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셔야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학 파트 문제가 대략 80%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지금 계속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보다는 아마 난이도가 조금 더 나을까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도 갈 수 있겠고요 자 저희들 이제 크게 커리는 지금 이제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기본 이론 이해독입니다 사실 기본 이론만 정확하게 하더라도 문제 80% 이상은 됩니다 다만 이제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문화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에 목표를 두시고요 그래도 좀 불안하다 당연히 좀 더 기본 반으로도 안 되는 문제들이 무척 많겠죠 특히 계산 문제라든지 공학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심화 인원을 통해서 가끔 시설관리사 문제라든지 시설관리사 문제는 높은 난이도는 아닙니다 높은 난이도는 저희들이 감당이 안 되고요 거기에서 난이도가 낮은 문제더라도 우리한테는 높습니다 그런 문제들까지 봐야지만 고득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심화 이론은 좀 더 세문화된 우리가 소방학 개론이 되게 넓고 좀 좁다면 심화 이론에서는 각 파트별로 좀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자 9월 10월 달 심화 이론이 끝나고 나면은 자 올해 마지막 11월 12월은 핵심 요약 특강이 들어갈 거고요 거기다 기출문제 분석이 들어갑니다 특히 기출문제 분석에서는요 공채 문제만 분석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항상 문제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간부 문제를 보시면 그 다음 해에 공채 문제가 꼭 한두 문제씩 응급이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유심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채 문제와 간부 문제를 통해서 기출분석을 해야지만 우리가 고득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출문제 분석을 할 거고 내년 1, 2월 달에는 이제 기본 문제부터 심화 문제까지 단은 별로 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다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많이 길러지면 3월 달부터 시험 때까지는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무슨 말이냐면 모르는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나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모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도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출제위원이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 잘못했다는 거죠 그런 문제는 나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것은 뭡니까? 아는 문제 틀린 거죠 여러분들 학창시절부터 그랬습니다 항상 아는 문제를 틀리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여 나가는 연습을 해야지만 고득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고득점은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잘 이끌어가서 내년에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